안녕하세요. 미뷰 칼럼의 나나 성형외과 김형준 원장입니다. 코가 큰 경우에 보통 연골이 큰 경우도 있고 피부가 두꺼운 경우, 코 속에 피부 아래 지방 조직이 많은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. 코 연골이 큰 경우에는 코 연골을 묶어주고 잘라주고 코끝 크기를 줄일 수가 있고 코끝 피부가 두꺼운 경우, 코끝 피부에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코끝 피부 밑에 지방을 어느 정도 제거하면서 조금 더 얄쌍하고 또렷한 코끝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. 필요한 경우에는 코끝 연골과 코끝 피부를 같이 줄여주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코끝을 줄이는 데 최대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